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세 번 하게 되니까 세 분 이상 하게 되네요 2022년도 한 해에도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부터 부사학자분들이 새벽과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에는 양육국에서 지정해 주신 큐티 교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들 우리 다 캘린더 받으셨죠 캘린더 보면 그 밑에 하나님의 자녀 샤인 영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부자정신으로 믿음,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붙잡혀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번 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함께 전해주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간에서 이 전장에 보게 되어지면 전에 보게 되어지면 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율법에 지정된 대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곳을 넘어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날을 기억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 첫 번째 6월절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1년 후에 한 번 더 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후에 38년 동안 이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 번째로 6월절의 이 절기가 지켜졌던 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율법에 있었던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의 전쟁을 가난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이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해 우리가 함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구약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을 가르시고 온 몸을 찢으시고 그 모든 존경하신 보열로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갈래가 같이 온전히 일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존경하신 보열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심령에 발라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보열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 보열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열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지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짐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밑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풀어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새해 넘어지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십시오 새해에는 더욱더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6월절의 의식을 기억하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틀 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직분자의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왔던 아이들인데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주셨냐면 하나님 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삶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심령의 보혈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에 덮여진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역자인 저의 삶에서도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찬성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모든 눈이 열려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믿고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생명 주기까지 겸손의 자리로 내어오셨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 용서 없어서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을 올 한 해 이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면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면 아마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세 번씩만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거나 하루에 단 세 번,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 한 건데요 너무 과하다면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만 한다면 1년이면 천 번 가까이 되어지죠 모세가 기도할 때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하였으니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80되면 8만 번 이상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세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존경하신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존경하신 보혈에 덮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전쟁은 나의 손에 있으니 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내 손길을 보라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의 영적 전쟁에 나아가신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성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와는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만납니다 여호수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와가 한 사람을 여리고 그 앞을 서 있는 그때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와가 여도안강을 건너고 이제 견고한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와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대적을 위하는가?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것이 그 의미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필요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는 가난한 정복 전쟁에 앞서야 되는 그 여호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만우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어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일 예배 찬양을 인도하게 되어졌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임재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부 찬양 때 1부 찬양 때 마지막 찬양으로 임재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하나님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나의 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가능해서 반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 음악 가운데 엘샤다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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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셔요 그때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그 나이는 75세에서 약속을 받은 후에 수십 년이 흘른 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여 99세대 아내가 있는 그때였어요 내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이제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들에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불가능한 그들에게 가능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십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십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자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도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서 지금 왔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성교단체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지역을 책임 맡아서 사역했을 때가 29살이었습니다 정말 연수함이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 연수함을 엽신력이 당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사무실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바라보면서 충주의 그 언덕에 올라가서 충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한 2년이 지났을까요? 31살 되었을 때 한 지역 제가 섬기던 기관은 여러 개의 지회가 있었는데 울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셨던 선배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울산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년 이상 된 선배님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얗은 할머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왠지 모를 그런데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예배실 문 앞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노니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 약속이 저의 약속이 되었어요 왠지 모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왔지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잔송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지 고백하며 얼마나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앉아 있었던 한 권사님이 저런 전도사님이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그 권사님은 저의 장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알지도 못했던 그 권사님의 집에 가서 이사한다고 해서 이사하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같이 가서 기도하재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장전사님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열심히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은 저의 처가집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삶 어디 그런 거 하나하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어떤 가난한 정복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여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와 이래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평강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다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 갈래가 같이 온전히 주를 따르며 부자 정신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우수하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서 나타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었던 건 내려놓아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여와 하나님이니 너의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게 맡기라 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벗어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벗어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 여우수하를 만났던 그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전했지만 장소는 다 달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을 죽게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6월절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올 한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붙잡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신 주의 보혈에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보혈에 덮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